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암치료제 첫 판매 면허 취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뉴저지주에서 먼저 판매 면허 허가 취득을 받았는데 저녁에서 이제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워낙에 좋습니다. NDA 승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판매 면허 취득을 했고 저녁으로 계속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 임상 적응증도 모색을 하고 있죠. 지금 승인이 난다라는 전제하에 투트랙으로 진행하죠. 병영으로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 병열로 진행 중이죠. 병열로. 요거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거 준비해서 이거 하겠다. 그 다음에 준비되면 이게 아니고 병열로 신청은 신청대로 판매 준비는 판매 준비대로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지금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감에서 나오는 편이죠. 자신감 어디서 나오느냐. 데이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는 깔기 없죠. 주압도 좋고. HLB 강한 매수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흐름 좋습니다. 돌아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셀트리온과 레고 캠바이오를 보더라도 준호재가 딱 나오니까 또 공매도들 열심히 또 찍어 누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HLB도 똑같습니다. 지금 HLB도 정말로 큰 호재가 나왔는데 아주 첫날에 크게 끌어올리고 그 다음 찍어 누르죠. 이건 공매도의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공매도의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HLB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레고 캠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과 레고 캠바이오가 간암 신청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호재 소식을 장전해내고 호재가 나오니까 또 공매도를 찍어 누르고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또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돌아서 올라가려는 강한 움직임이 지금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이체비 자회사 일레바 미국 유저지주 간암치료제 첫 판매 면허 취득을 완료했다. 승인이 이제 되게 되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면허증을 취득했다는 거죠. 자동차 사면 바로 운전할 수 있게 하겠다. 운전면허증과 똑같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면허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당연히 그렇게 예상하겠죠. 추가 임상위원 적응성도 모색을 하고 있다.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왔죠. 세력들이 몰려서 쭉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NDA 제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첫 의약품 판매 면허 허가까지 취득을 하면서 신약허가 절차와 함께 상업화를 동시에 준비해온 특트랙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죠. 엘레바는 상업화 준비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수개월 전부터 상업하는 데면 또 1년이 걸리니까 승인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뭐 이 준비하는 게 돈 낭비가 되겠죠. 승인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지금 같이 병행으로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개월 전부터 각종 면허나 등록 절차 마케팅 준비 등을 진행해 왔고 이게 이제 결실을 또 맺었죠. 이상 없이 뉴저지 주에서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면허 받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겠죠. HLBNFDA의 신약허가 후에 미 전역지역에서 리버세라닙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방 유통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판 유럽은 기술수출 연략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암센터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고 유럽은 아스코 바이오 USA 등에 참석해서 다국적 제약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자 이제 ND 승인 신청에 아주 좋은 데이터가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한국의 경우 HB 생명과학이 시약처에 품목화가 신청을 또 준비를 또 할 예정이죠. HB은 이달 진행됐던 HB그룹 IRDA 행사에서도 리버칸넬 병역역법이 가나밀차 치료제로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을 했죠. 그래서 FDA의 신약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신다. 데이터로 봤을 때는 당연한 기대감입니다. 이건 뭐 위암처럼 이게 1차 지표는 안 됐지만 2차 지표 PFS는 그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어 기대한다 이런 게 아니죠. 모든 P-value가 다 만족을 했습니다. 모든 P-value가 다 만족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NDS 신청까지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지금 두 약물은 글로벌 3상을 통해서 역대 최장의 환자 생존율을 보임과 함께 지역과 아시아 발병 원인 등에 상관없이 높은 치료 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입증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를 토대로 해산한 신약허가 후에 리보세라니 병역요법이 해당 기회를 표준 치료제이자 베스티 클래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내 상업파로 이끌어온 폴 프리엘 엘레바 최고 상업 책임자 는 엔딩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첫 의약품 판매 라이선스까지 빠르게 확보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마일스턴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말 잘 나가고 있죠. 뉴저지에 이어서 다른 주에서도 면역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곧 미국 전역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엔딩 절차 이후에 엘레바와 HB 생명과학은 각각 유럽과 한국에서 신약화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완료하는 대로 신청을 또 할 예정입니다. 여론도 호재가 또 준비가 돼 있죠. 별도로 리버세라닙의 약효 안전성이 입증이 된 만큼 추가임성에 적응증도 모색을 하고 있다. HB가 특허권이죠. 다는 내용이고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강하게 또 매수세가 쭉 들어왔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다가 이 소식으로 쭉 매수세 들어오고 좀 눌러지고 있지만 아주 좋은 호재입니다. 아주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볼 가능성은 없다. 얘는 VI까지 걸었죠. 쭉 치고 올라서 VI까지 걸고 그 다음에 좀 조정한다. HB 바이오 스탭은 사실 저런 소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크게 거의 상관이 별로 없죠. 거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세력들이 지금 타겟팅해서 얘를 제일 가볍게 먼저 올리겠다. 이걸로 돈을 좀 벌어먹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세력이 가장 가볍게 가지고 놀 수 있다. 워낙에 낙폭도 크고 바닷건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좀 황당하지만 원래 주식판이 그렇습니다. HB작은 크게 조정을 많이 했죠. 조정을 많이 한 상태에서 이런 소식에 반등의 시그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파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이죠. 생명과학이 매도하고 HB 샀지만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방향이 좀 달랐죠. HB하고 생명과학하고 그리고 제약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좋은 호재가 나오니까 다시 돌려세우면서 추세를 밀고 올라가는 쪽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지금 세력들이 찜했죠. 얘 가지고 한탕 해먹겠다. 이 소식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여기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리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주가 위치가 아주 낮은 상태다 보니까 이게 제일 또 가볍게 가지고 놀기가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생명과학은 정말 힘이 없고 못해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는 2.6% 올라서고 있는데 5%까지 올랐죠. 5%까지 올랐다가 좀 밀렸지만 호재의 소식이 좋습니다. HLB 제약은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서서 잘 안 내려죠. 많이 내려 쳐놨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 가장 크게 잘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HLB 좋습니다. 여기선 들고 돌아서 올라가야겠다. 60선을 절대 깨지 않고 계속해서 방향을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갔다가 돌아서 돌아서 가겠습니다. 이런 움직임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